코로나 사태로 2020년 한 해는 모든 게 셧다운되면서 한국인들의 미국 유학과 연수, 취업까지 얼어붙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0 회계연도 비자 연감에 따르면 무비자 방문을 제외하고 미국 체류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들은 한 해 전체 3만 7,5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에 7만 6천여 명에서 3만 8,500명, 즉 50.6%나 급감한 겁니다. 한국인들이 주로 받고 있는 유학생, 교환연수, 주재원, 취업비자도 모두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무비자와는 별도로 사업차 또는 6개월 정도 장기 체류를 위해 신청하는 방문 비자를 받은 한국인들은 2019년 1만 4,446명에서 2020년에는 6,065명으로 8,400여 명, 58%나 대폭 감소했습니다. F 유학생 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2019년 2만 3,800여 명에서 2020년에는 1만 9백여 명으로 절반 이상인 54.2%나 급감했습니다. 제2 교환연수 비자는 1만 4,500여 명에서 7,650명으로 역시 거의 절반인 47.2%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취업해 돈을 벌 수 있는 L 주재원 비자를 받은 한국인들은 4,160명에서 2,165명으로 거의 절반인 47.9% 감소했습니다. H 전문직 취업비자를 취득한 한국인들은 2,883명에서 1,422명으로 50.7% 급감해 반감됐습니다. O 특기자 비자의 경우 860여 명에서 340여 명으로 60% 이상 급감했고 P 예체능 비자는 1,460여 명에서 600여 명으로 58.5% 대폭 감소했으며 R 종교 비자도 440여 명에서 220여 명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서 투자해 사업하거나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받은 이 무역과 소액 투자 비자의 경우 2,750명에서 2,074명으로 670명 줄었지만 가장 적은 24.4% 감소했습니다. 미국 체류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들이 절반으로 급감함에 따라 미국의 교육기관 재정과 미국 경제 전반, 한국인들의 미국 취업과 한인사회 경제까지 큰 타격을 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